예쁜 분 세 분이랑 레이드를 가는 걸로 할게요 아니 이거 진짜 갈라툴은 진짜.. 지금은 좀 어색한데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그럼요 그럼요 어 문 열어.. 아.. 내가 열어버렸네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와.. 그러게요 잘 만들어놨다 잘 만들어놨다 아니 근데 이거 나만 파란색인 거 약간 튀긴 하네 왜요 귀엽구만 아 귀여워 귀여워요 와 너무 긴장돼요 너무 재밌을 거 같아요 어떡하죠? 너무 떨려 너무 재밌을 거 같아요 오랜만에 수색 콘텐츠 그니까요 인정해요 일단 가보고 좀 패턴 좀 볼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같이 상의하죠 네네네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준비됐어요? 네 가자 가자 오 뭐야 뭐야 아 얘야? 가디언이잖아 가디언이네 뭐 하는 거죠 얘가? 아 무력 아 이게 무력이에요? 아 이게 무력이에요? 아 이게 무력이에요? 아 어 나 못 떴는데 저게 칼이 세 분 분첩이 쌓이면 어 방금 당할 거예요 아마 안녕하세요 어 뭐야 잡혔어 뭐야 뭐야 어 나 2스택인데 이거 스택 어떻게 풀어 아닌가? 나 3스택인데? 강금 당한다고 강금 당하죠 네 아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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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? 불타 사라 불타 사라 무력 아니 아 무력 아 무력 아 무력 아 무력 네 아 이거 색깔 아직 안 나온 거 같은데 하나 아직 안 나왔어요 둘 둘 네번 셋 셋 아 나 1점 먹은 거 1점 먹은 거 무슨 색이래? 아까 그 네번째 거 보고 먹었는데 아 네번째 거에 색깔 보고 무슨 먹으면 돼요? 다 먹어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명 다 넷 하고 멀뚱 날 순간 아 이거 그러면은 무력하고 곱삼 자리로 가서 돌까요? 아 좋아요 아 파란 색깔이 무려 아 맞는 거 같아요 아 아 아 이건 하나 어 핑크색 빨간색이다 먹어야 되나? 지금 먹어도 되나? 어 먹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어 지금 먹어야 되는 거 같아 나 죽었다 아 너무 빨리 먹었다 아 너무 빨리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 빨리 사라지네 오케이 아 오케이 세 번째 퍼지고 나서 먹는 걸로 오케이 아 뭐야 할만한데 네 괜찮은 거 같은데요 아까 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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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굿 굿 굿 아 무력 죽는다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오 지금인가? 지금 먹어 지금 지금 성공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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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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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 용맹 나이스 감사합니다 저 근데 건설님 저 흰 글씨 떠요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파란색? 뭐야 뭐지 이거? 자 이제 이십틀 구슬 깨는 거 머리 깨는 거 아 이거 순서대로 깨는 건가? 자 파란색 구슬 먼저 파란색 구슬 깨고 파란색 구슬들 먼저 파란색 구슬들 먼저 그 다음에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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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슬 지나가면서 어떻게 깨요? 성타요 그 다음에 노란색 깨고 파란색 아이고 아 나 괜찮은데 아 이거 흰색 말고 이거부터 두번째 노리부터 아이고 망했다 망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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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디 갔어 우리 여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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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순서가 그러니까 흰색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약간 색깔로 봐도 돼요 그 고리 개수 순서 이런 거 봐 한 번 넣으면 다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아예 빛나서 가요 가본 거 같은데 아 이게 끝 아 패턴 이게 끝이에요? 네 네 좋아요 제가 넣었으니까 누를게요 좋아요 흰색 줄 하나부터 흰색 줄 어 네 어 이건가? 아 아이고 아 뭔가 노란색이 뭔가 어 어 노란색이 하나밖에 없는데 노란색이 없었지? 저도 노란색이 없어 아 이거 주황색 이건 주황색 뭐야 줄로 보면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둘 세 줄 저도 줄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약간 팔찌 같은 게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팔찌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겹쳐있거든요 굿 굿 강 학녀 보관 여전신은 못 찾고 있다 dilig 나갔어요? 됐나요? 됐다! 나이스! 이제 부셔버리죠! 오케이! 보내죠! 보내죠! 안녕! 너노! 그럼 이따 보내죠! 오케이! 나이스! 나 이지아네! 아 이지아인데?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넬라시아인가 봐 아 넬라시아래 티엔나와요? 티엔나와요? 이거 끝나고 다시.. 어 다시.. 머릿속 눕겟 됐으니까 맞아요 네 한 번 더 보죠 개굿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박죠 일단 네 또 그냥 박죠 그냥 박죠 일단 박죠 오 뭐야? 잘생겼어 아 티엠이... 티엠도 잘생겼어요 맞아요 맞아 어 아.. 아.. 뭐야 뭐야 뭐야.. 오자마자? 리얼.. 오사코 느낌? 오사코.. 뭔가 디모오네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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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사코 퓨리? 오사코 뭐야! 오사코 퓨리! 오사코 퓨리! 오사코 퓨리! 오사코 퓨리! 저거 감전되나요? 판 깨지고요. 지금은 공격돼요. 저 장판을 밟으면요? 지금은요. 진짜 버섯커네. 암수. 아 맞아. 한자리 쫓아. 까먹었어. 일단 때려. 버섯커퓨리 이거 커요. 어디로 가는데? 아아아아아아아아 원래 짧게 터는 마지막으로 되는거죠. 그럼요. 갈게요. 오 한다. 저거 감전이라고 했는데. 너무 인해서 감전. 안돼. 어 이거 아래 배우에요? 아래에 보면 아파요. 오 나 감전전판. 어 왜 타요? 아. 아 이거 맞으니까 아프네요. 어 이거 저만 파란색 어때요? 왜 나 이거 표식이야? 야 뭐야 뭐야 뭐야. 사실 그 없어지면은 스페이스받. 아 본인 위치표시야? 아 오케오케. 아 너무 부끄러워. 이게 뭐야 이거. 그니까요. 이게 뭐야. 미니게임 같네요. 나다. 아 살짝 그러네요. 저 일로 갈게요. 일로 갈게요. 네. 어? 안돼. 풀어줘. 오 나이스. 다 살았어요. 오케. 오케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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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스 넣어줄게요. ichi5 제가 넣어줄게요. 나이스. 나이스. 신내보시고 잘 안주네 대빡대를 안주 어 오케이 굿 아래로 좀 빼고 오케이 낙이 빼시고 어 감정 어 뭐야 뭐야 도망쳐 왜 이렇게 도망쳐 뭐야 뭐야 뚱뚱 뚱이 너무 어지러워요 선생님이 저구나 저구나 뚱이 너무 곧 무력이에요 제가 암수 건졌어요 와 암수 건졌어요 오케이 굿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어 가봐요 딜 딜 딜 딜 암수 있는 거 털어주세요 지금 딜 지금 딜 암수 더 가봐요 아 으악 으악 아 아 아 아 별거 없네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싱거운 자식 아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아 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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